이리 왔어 아가 이리 왔어 아가 옳지 아이고 이뻐 네 오늘은 오랜만에 제 이 목욕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애기 목욕한지가 벌써 세달이 넘어가지고 애기가 좀 꼬질꼬질하기도 하고 애기 목욕을 좀 할까 합니다 거실 화장실인데요 애기가 아마 변기위에 올라갈 것 같은데 이게 경사가 좀 있어서 미리 수건으로 좀 깔아서 경사를 어느정도 맞춰놨어요 따뜻한 물을 틀어서 이제 바닥에다가 물을 다 뿌려줄거에요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샴푸는 피부병예방전용 샴푸 사용할거에요 지난 목욕 영상때도 많은 분들이 물어봐주셨는데 요게 참 가성비가 좋은거 같아요 개인적으로 향도 마음에 들구요 준비하셨던 날 포도도가 카드가 자막참그 지저벌 스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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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야! 쏙 들어왔어! 옳지! 아이구 이뻐! 우리 샤워도 시원하려고 했냐잉? 아이구 이뻐! 아이구 이뻐! 아이구 이뻐! 수온이 적당히 따뜻한 스테이크하고 자, 내가 얻었어! 내가 얻었어! 옳지! 여기가 늦겠다! 여기가 늦겠다! 여기가 늦겠다! 옳지! 아가! 우리 잘할 수 있지? 자, 한번 시작해보겠습니다! 아이구 이쁘다! 아이구 이쁘다! 아이구 이쁘다! 어디가? 카메라 욕심내지 말고 아들! 들어왔어! 들어왔어! 옳지! 샤워허츠가 길이가 좀 짧아가지고 샤워허츠가 길이가 좀 짧아가지고 샤워허츠가 길이가 좀 짧아가지고 글로 가면 못 찍는디? 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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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옳지! 아이구 이뻐! 애기한테 물을 충분히 샴푸가 스며들게끔 적셔줘야 돼 아이구 이뻐! 뒤에 물이 들어가지 않게 반드시 조심해야됩니다 아이고 아이고 애기 봐 물이 많이 묻었으니까 이제 샴푸를 해준겁니다 샴푸하자가 옳지! 아이구 이뻐! 샴푸하자 이렇게 핫도그에 소스를 뿌리듯이 샴푸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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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내려왔어! 옳지! 태국야! 태국야 봐! 아이고 도움이 씻겨줄게요! 가만히 있었어! 옳지! 나가! 아기 턱 한 번 들어봤어! 옳지! 아이고 이뻐! 아이고 잘한다! 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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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때? 우리 물기 바로 말려줄게! 오야! 오야! 알았다! 알았다! 피아노트! 피아노트! 아이고 이뻐! 옳지! 아이고 이뻐! 아이고 이뻐! 아이고 이뻐! 아이고 이뻐! 너무 이뻐! 너무 이뻐! 자 이렇게 애기를 어느정도 수건으로 물기를 제거했으면 이제 아이가 스스로 그루밍을 하면서 말릴 수 있게 문을 열어줘서 빵빵한 보일러와 함께 건조하도록 해줍니다 가자! 옳지! 아이고! 아이고 이뻐! 아이고 이뻐! 아이고! 아이고! 이제 털이 다 발랐어요 얼마나 뿌해졌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아이가 이제 털이 다 발랐어요 잠깐! 우리 애기 크루밍 다 했어? 아이고 이뻐! 아이고 이뻐! 굳이 한번 봐! 아이고, 아이고 뽀얘내졌네! 아이고 뽀얘내라! 아이고 이뻐! 아이고 이뻐! 너무너무 뽀얘네요! 눈꽃송이 같아! 아이고 이뻐! 잘했어요! 아이고 우리 애기 고생했어! 아이고 이뻐 잘했어요! 가서 놀아가! 아이고 이뻐! 가서 놀아가! 아이구!